실투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실시간 채트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실투라는 말은 실시간 트렌드 순위의 약자입니다.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실투라는 말은 실시간 트렌드의 줄임말입니다. 한때 국내 포털 검색 사이트로 유명한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다면 실투라고 불리는 실시간 트렌드는 트위터에 있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트위터 상에서 실시간으로 핫한 검색어나 태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원이가 써내려가는 명작 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어서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려주는 것이죠. 트위터를 오픈하시게 되면 상단 두번째에 트렌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대한민국의 트렌드 브라이트 찬 실시간 트렌드 8위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팬분들께서 찬원님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약속된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기 때문에 순위에 반영돼서 순위가 상승 중입니다. 직접 작성하시기 힘든 분들께서는 제 게시라는 버튼만 누르셔도 새로 게시물이 작성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 찬원이가 써내려가는 명작 트위터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 2위 브라이트 찬 이렇게 1, 2위를 찬원님의 해시태그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실트 총공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트에 참여하실 때는 샵 2 찬원 언더바 하늘여행 언더바 6시 컴백 브라이트 찬 샵 찬원이가 언더바 써내려가는 언더바 명작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